영어, 중국어, 중국어, 영어 언어 교환 1월 25일 수요일 언어 교환 47일차 공부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언어를 아주 사랑하는 최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본가에 다녀왔는데요. 역시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세상에서 남이 해주는 밥, 제일 맛있는 밥. 그중에 엄마가 최고죠. 엄마가 최고예요.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많이 먹고 왔는데 설 연휴 끝나니까 진짜 2023년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1회 새해 다짐을 1일부터가 아니라 신정 지나고부터 해야 하셨던 분들 많으셨죠? 언어 공부만큼은 저희 오하원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 쌤과 잠깐 스몰토크 나누고 오늘 공부 시작해보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영어를 알려주실 컬리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Man or win, sai b, shang. 느려도 꾸준하면 경주에 이긴다. Hi everyone. 컬리 라일라. 반갑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알려주실 엄쌤. 다자오. 싱동 정지 우의 라이. 행동이 미래를 결정한다. Your action completes your future. 와우. 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두 쌤들 영재연을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저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맛있게 해주셨어요? 저는 소고기 묵국을 좋아하는데. 소고기 묵국? 네. 경상도시 소고기 묵국은 빨갛습니다. 구춧가루가 들어가고 칼칼합니다. 그럼 육개장인데 거의. 네. 거의 그런데 너무 맛있어요. 저 그거 제일 좋아해가지고 엄마가 항상 해줍니다. 소고기 묵국. 네. 아주아주 맛있게 몇 그릇을 먹고 왔습니다. 저도 잘 끓입니다. 맑은 타이? 저희는 보통 맑은 국으로 많이 하죠. 소고기 묵국. 그리고 진짜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그냥 맞아. 소고기 묵국 자체가 맛있으니까. 무랑 소고기가 들어갔는데 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 무가 지금 한참 맛있을 때니까. 맞아요. 너무 맛있죠. 선생님은 뭐 많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것저것 많이 먹고요. 가리지 않고. 아니 근데 이제 보통은 제가 해먹어야 되는 편이라서. 제가 음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만두도 제가 하고 잡채도 제가 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왔습니다. 오. 잡채도 너무 맛있잖아요. 그때. 네. 잡채 잘합니다. 잡채 좋아요. 잡채도 너무. 뭐라고 얘기하나요? 잡채? 잡채는 잡채라고 합니다. 아. 그냥 잡채라고 얘기하면. 네. 우리나라 음식이니까 잡채는 이제는 잡채라고 하고. 맞아요. 중국어로도 똑같이 합니다. 그냥 잡채. 그러니까 잡채잖아요. 그래서 자차이라고 보통 하는데. 자와 자차이. 근데 그 앞에 이제 한식. 한국식 뭐 이런 식으로 넣어서 하면 되죠. 하나의 장르가 됐죠. 그렇죠. 한식이니까 잡채라고 하면 다 알아듣고요. 당면은 글래스 누들 정도만 얘기해주면 돼요. 글래스? 누들. 유리 글래스. 유리. 유리. 면. G-L-A-S-S. 아. 그렇구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 또 얻어가는 티. 그리고 방금 그 뭐죠? 소고기 목국에도 당면 넣으면 맛있어요. 맛있죠. 그렇죠. 저는 그걸 좋아하거든요. 김치찌개도 넣는 걸 좋아하고. 근데 또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몇 번 해줬더니. 네. 뭐 이것저것 넣지 말라고. 근데 저는 당면 자체도 워낙 좋아하고 식감이 좋잖아요. 맛있잖아요. 그걸 설렁탕이라든지. 네. 그런데 소고기 목국 이런 데 넣으면 맛있어요. 한번 삶아서 넣어야 되나? 그렇죠. 일단 물에 이렇게 불려놨다가. 조금. 마지막에 넣으면 자동으로 넣잖아요. 짬뽕밥에 짬뽕밥 드셔보셨어요? 짬뽕밥을 밑에 끓이는 당면이랑 밥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감이 야채랑 이렇게 섞여있으면 맛있는 그 식감. 그래서 저는 좋다고 해서 몇 번 해드렸더니. 네. 우리 누나들 그냥 뭐 음식 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방송은 그런 잡채 같은. 다양한 재료가 많이 들어있는 맛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워볼까요? 컬리쌤. 네. 오늘은요. 네. 설날에 놀고 왔잖아요. 네. 입을 한번 다시 풀어봅시다. 오. 그러면 다시 이제 발음. 꼬이는 건가요? 그 얘기 해줘야죠. 우리 월, 화, 수는 이제 발음. 네. 월, 화, 수는 발음하고. 목요일은 자유롭게 우리가 1분 스피치 대비해서 회화 공부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고. 연습해보고. 그다음에. 금요일은 배경 지식.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방면에 아는 척 매뉴얼 또는 배경 지식. 그냥 이것저것. 최 소장님이 궁금한 거 공부하기. 네. 뭐 그런 거였죠. 재미있겠네요. 최 소장님이. 저의 사심방송. 진정한 잡채죠. 그날은 뭐든지 다 넣어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저의 궁금 리스트도 많아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하고 싶은 말을. 참여. 그 목요일 날 댓글로 남겨주시면 목요일 날 모아서 우리가 방송을 해도 되고요. 네. 좋죠. 아주 좋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선생님 해주십시오. 발음 어떤 거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네. 뚜둥. 뚜둥. 턱 트위스터를 한번 해볼 거예요. 턱이 셔죠. 네. 턱 트위스터. 그러니까 그 젠 말로리 같은 거죠. 중국어에. 영어에도 있죠. 턱 트위스터가. 그런데 턱 트위스터는 최고죠. 우리가 이제 특집으로 여러 가지를 배워봤습니다만 설날 연휴에 재미있게 한국말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어로 다시 되돌리는 의미에서 턱 트위스터를 아주 심플한 것만. 대표적인 것만. 심플을 해주세요. 네. 할 거예요. 1번. 3개예요? 네. 턱가 꼬이는 거 당연합니다. 너무 어려워. 네이티브들도 꼬여요. 천천히 입에 붙을 때까지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간장공장 공장장 우리도 꼬입니다.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She sells seashells by the seashore. 드럼만 봐도 어려워. S하고 S가 S 발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SH는 SH 발음이거든요.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She sells. 그녀는 팔아요. seashells. 조개 껍데기를요. by the seashore. 해변에서요. 바닷가에서요. 아. She sells seashells by the seashore. That's right. She sells seashells by the seashore. She sells seashells by the seashore. 와우, great. 한 방이 딱 되시네요. 그래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렇게요. 빨리 하려고 애 안 쓰셔도 돼요. 그냥 She sells seashells by the seashore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넘버 2로 넘어가 볼게요. CL 하고 CR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Clam, cram이에요. Clam. Clam 하고 cram인데요. cram. 네, clam은 조개예요. 조개. 네. 바지락 같은 조개. clam. 그 다음에 cram 하면 그거는 막 쑤셔넣다 이런 뜻이거든요. cram in 하면 그래서 우리가 벼락치기라고 하잖아요. 시험공부 영어로는 craming이라고 해요. M, I, N, G만 더 붙이면 돼요. M, I, N, G만 더 붙이면 돼요. 네, 그러니까 C, R, A, M 거기다가 M 하나 더 붙이고 I, N, G. 아, cr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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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벼락치기. 그게 벼락치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how can a clam cram in a clean cream can? How can a clam cram in a clean cream can? 아, how can a clam cram in a clean cream can? 아니요. I'm saying cram can. clean cream can. That's right. How can I clam cram in a clean cream can? 그렇죠. 한 번만 더 해보실래요? How can a clam. How can I clam cram in a clean cream can? 그렇죠. 그거죠. 다시 한 번요. How can a clam cram in a clean cream can? 오, 잘하셨어요. 의미 단위로 딱딱 나눠서 너무 잘하셨어요. How can a clam cram in a clean cream can? How can a clam cram in a clean cream can? That's right. Clean cream can. Clean cream can. Clean cream can. Right. 깨끗한 크림 캔에 어떻게 들어갈까? 아, 이 마지막 캔은 할 수 있다 조동사 캔이 아니라 그냥 캔이에요? 캔이에요. 그 캔이에요. 캔의 캔이에요. 깡통의 캔이에요. 발음은 똑같지만. 캔 그거예요? 네. 아, 어쩐지 입으면서 조금 무시했다. 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짧지만 어려워요, 이거는. 저도 꼬일 때가 있어요. 레드 러리, 옐로우 러리. 레드 러리, 옐로우 러리. 발음이 똑같아졌어요. 똑같아요. 레드 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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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O-R-R-Y 해서 러리 하면. 러리. 네. 화물 트럭을 러리라고 불러요. 러리. 그래서 빨간 화물 트럭. 레드 러리. 옐로우 러리. 옐로우 러리. 옐로우 러리. 옐로우 아니고 옐로우. 옐로우. 그렇죠. 옐로우. 앞의 옐. W-E-L-L. 옐로우. 소리 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옐로우. 한꺼번에 합치면 노란색이죠. 옐로우 러리. 옐로우 러리. 그렇죠. 러리. 러리. Good job. 레드 러리. 레드 러리. Good. 레드 러리. 옐로우 러리. 레드 러리. 러리. 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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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 아니고 옐로우. 옐로우. 그렇죠. 옐로우. 옐로우. 옐로우 아니고 옐로우. 옐로우 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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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러리. 옐로우 러리. 아, 네. 네. 아, 너무 어려웠는데. 근데 뭔가 좀 잘하면. 이거 이렇게 하나 해보죠. 이거 우리가 지금 제대로 연습을 못했으니까. 네. 쌤이 1, 2, 3번에 15번을 한번 녹음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녹음한 거 우리가 듣고 연습해서. 어, 네, 네. 좋습니다. 1번. 1번. She sells seashells by the seashore.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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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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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특집으로 이런 거 한번 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잿말롤이 많이 있죠. 오늘 중국어는 어떤 내용인가요? 엄쌤. 네 중국어는 오늘은 끄어 끄어 발음이에요. 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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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억지 발음인데 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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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것도 2성이나 3성으로 가면 끄어 끄어 이렇게 되고 1성이나 4성이면 끄어 끄어 약간 등 발음이 나고 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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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느낌 한번 해보세요. 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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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간단한 거 하나만 해볼게요. 두 개만 먼저 어디에 물건을 두다 놓다라고 할 때 동사로 끄어라는 단어를 써요. 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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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변에다가 문문자 안에 이렇게 각자 들어가 있는 글자거든요. 끄어 이게 어디에 두다 놓다인데 회화에서 잘 써요. 지난 설득집에 배웠지만 우리가 화베이 지역에서 잘 쓰는 베이징 켄진 그 있었죠. 허베이 이런 지역 그 다음에 똥베이에서도 잘 쓰고요. 어디에 뒀니 이런 말이죠. 그럴 때 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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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내가 물어볼 때 이거 어디에 둘까요 할 때도 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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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고 어디에 뭐 여기 어디에 둘까요 이거 어디에 두죠 그럴 때 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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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아 붙입니다. 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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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다음에 여기에도 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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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끄어라는 단어를 써주면 좋고요. 이게 이제 이거는 표준은 아닌데 아까 말했던 똥베이 지역이나 이런 데로 가면 이런 데로 가면 이제 개중에는 그 끄어를 쌀의 의미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니 쌀 쩔 니 쌀 쩔 깐 샘마나 이런 표혜 쓰면 니 거 쩔 깐 마너 이렇게도 많이 써요. 이제 이게 똥베이 사투리로 니 거 쩔 깐 하냐 이렇게 하면 너 시방 여기서 뭐 하냐 이런 느낌 아니면 니 뭐지 뭐 경상도 뭐야 니 거 쩔 뭐 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니 거 쩔 뭐 하냐 이런 느낌으로 그 부통어로 읽으면 니 거 쩔 깐 샘마나 이 글자를 니 거 쩔 삼성으로 해서 니 거 쩔 깐 하냐 깐 샘마를 약간 그 똥베이식 수익으로 까하 이렇게 많이 써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똥베이가 나왔으니까 똥베이 중에서도 특히 할핀. 할핀. 할핀에서 진짜 잘 쓰는 말인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표현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할핀 말로 표준어로 할핀 표준어로 할핀 말로 까까라는 단어가 있어요. 까까. 어? 과자인가요? 까까. 까까에요 까까. 까까. 이 글자도 특이하죠. 까까가 대단히 매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까까. 그래서 까까하고 아주 좋다가 되고요. 까까샹 그러면 까가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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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진짜 열름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동배에서 막 똥베이 하올빈이 특히 그 허판이라고 해가지고 허판 도시락이 유명해요. 도시락인데 우리말로 하면 우리도 있죠. 어디 뷔페 같은 데 가면 반찬 열두 개 막 열 개 이렇게 해가지고 밥에다 얹어가지고 꽉 먹는 거. 네네네네. 중국도 그런 걸 팔아요. 식판에다가도 하고. 근데 그게 똥베이가 유명한데 그런 거 먹으면서 이제 아 타야어츠라 해도 되고. 와 까가샹 까가샹 까가샹이 맛있다거든요. 까가샹 까가샹 그러면 진짜 맛있다. 까가샹 까가샹 그냥 편하게 이건 뭐 성조 이런 거 신경쓰면 까가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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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제 그쪽 끄 발음이 나온 김에 그쪽 발음들 몇 개 해봤어요. 끄 끄라는 단어랑 까가. 그리고 여러분들 검색해서 까가 치면 이제 뒤에 뭐 까가샹 까가하오 까가꼬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편이 나와요. 그러니까 헌, 회장 이런 단어 쓰는 자리에 까가 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끄 발음 해봤습니다. 네. 아 끄 그리고 끄고 할 때 그 끄구나. 맞아요. 맞아요. 슈아이 거. 슈아이 거. 슈아이 거. 여러분들이. 재생인 오빠. 그렇죠. 두 분이 중국에 여행 가잖아요. 그럼 남자 종업원이나 직원 부를 때 또 지나가는 사람들 할 때 슈아이 거. 보통 슈아이 거. 슈아이 거. 후엔 안 부르고 그냥 슈아이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후엔 해도 되는데 젊은 친구들은 그냥 슈아이 거. 슈아이 거. 보통 이제 사전상에는 슈아이 거. 이렇게 경성으로 많이 되는데 슈아이 거. 슈아이 거. 그냥 보통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하는 발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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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여자분은 메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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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를 슈아이 거. 슈아이 거. 메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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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위가 발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칭을 부를 때 아예 크게 자신 있게 성적을 틀려내니까 메인위. 메인위. 해야지 딱 알아듣는데 좀 소심하게 메인위.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아예 크게 해야 돼요. 차라리 메인위. 메인만 그거 들려도 되니까. 메인위. 메인위. 또는 슈아이 거. 꼴라이샤. 꼴라이샤. 딱 한 번에 전달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중국에 가서 쓴다 그럴 땐 아예 크게. 크게. 요건 대만에서도 잘 쓰니까 대만에서 써도 되고요. 당분간 중국 못 가면 대만이라고. 대만 가서도 합시다 우리 좀. 아예 진짜. 아무튼.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할 말 안. 에이씨. 올해는 갈 줄 알았지. 뭐가. 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갈 수 있습니다. 하반기를 기대해봅시다. 네. 찐티엔 따오쩔. 찐티엔 따오쩔. 광고도 하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자신감이 최고입니다. 오늘도 되게 재미있는 설명 감사드리고요. 요즘은 명절이라고 해도 차례를 많이 안 지내는데 저는 옛날에 진짜 큰 집집마다 찾아가서 아침에 차례 지내고 아침만 진짜 몇 번을 먹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들이 많이 축소되고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구나.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절대적인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날 되셨기를 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저희 방송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살짝 엄쌤께서 저희의 방송 개편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구체화시켜서 설명 아까 해주셔가지고 함께 성장하는 방송이 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래서 뭐였지? 저의 사심방송. 저의 궁금한 거 물어보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영어, 중국어, 중국어, 영어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배우셨죠? 네. 좋습니다. 걸을 때나 운동할 때 잠깐의 틈의 연습 꼭 해보세요. 팟빵에서는 천원의 행복 후원하기. 유튜브에서는 땡스로 후원하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원 감사드립니다. 네. 궁금한 내용이나 참여를 원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두 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내일도 기대됩니다. 네. 정말 기대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5시에 만나요. See you tomorrow. Mingdeen Jin. Bye-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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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